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솔 캐스터, 내일 더 춥다고요? 네, 출근길 두꺼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대구가 0도, 안동 영하 4도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5도를 밑돌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울진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를 보이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경V에서 벽에 있는 것만으로 돌아가올 수 있습니다. 해외 전해드렸습니다.